오라! 생일 축하합니다! 카메라가 되게 동그랗게 나온다 이거 그래서 멀리서 찍어야 돼 아 재밌겠다 뭘 찍으면 좋아하실까? 제가 뮤비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'S SHOW TIME! 난 워낙한 뮤비도 같이 못 봤는데 민영이 형 대박이다 오 방울 것 같아 음.. 음.. 멋있네요 진짜 노래도 좋고 저도 꼭 저렇게 멋있게 데뷔할 거니까 짠 저는 이제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GO 지금부터 형섭이 형 생일 본래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아 맞아 어떡하지 형섭이 형 생일인데 소울 케이크가 몰카를 준비해야 돼 이거 찍은지 않겠다 몰카 아주 재미없는 몰래카메라가 됐습니다 아 좀 이렇게 따라 날 부르고 나서 상황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울려야지 그래도 좋았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섭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씨 하나 둘 빗물이 쭈루룩 쭈루룩 밖에는 보다시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본 공부를 하는 남자 만 형성 형님은 정말 책만 보네요 가끔은 카메라도 봐주고 가끔은 비 내리는 것도 봐주고 형도 많이 많이 봐주고 이리와 함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 화성에 계십니다. 폐대기 아닌가요? 폐대기? 아... 아니에요. 라스트판. 제발. 화면 안 돼. 오! 아... 가자! 이야!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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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! 나, 나, 나! 티커러! 오오! 오오! 오오오! 못하겠어요, 이제. 인사람이 통상상에. 아, 재밌다. 제가 이 시대의 베스트 드라이버예요. 오빠 믿지? 오빠 믿지? 오빠 믿지? 믿지? 엄마! 그렇게 그는 떠나갔답니다.